32번째 포인트, 네트워크 기초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기초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트워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황 간의 연결성, 어떤 그물망 형태,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험 문제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켰을 때 그 이미지는 답답함? 뭔가 꽉 막혀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 네트워크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개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네트워크와 달리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하잖아요. 자바하면 자바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코딩 문제가 시험 문제화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커리 문제를 커리를 작성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화 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코딩 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호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는 좀 달라요. 정말 눈에 안 보이고 개념적으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우리가 패킷이 뭔지 모르겠고 뭐 뒤에로 넘어가 보면 네트워크 장비들이 또 있어요. 랜이 뭔지 모르겠고 허브가 뭔지 모르겠고 리피터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와닿는 부분이 사실 가장 적은 부분이 네트워크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깊은 문제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힘들어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암기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기초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험 문제화 되었던 것들 위주로 체크하고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깊이 알아도 사실상 시험 문제화 될 수 없는 영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화 되었고 그동안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네트워크 계층 구조 파악이 있는데 여기 랜, 캔, 웬, 그 다음에 인트라넷 이렇게 있죠. 우리 인트라넷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네브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할 때 인터넷이라고 할 때 이게 망이죠. 그리고 이 인터는 뭐예요? 우리 접두사로 A와 B라고 했을 때 이 사이를 인터라는 접두사를 사용해요. 영어에서. 그래서 우리 인터넷은 뭐예요? 망 사이를 얘기해요. 망과 망 사이. 우리 한 예로 우리 인터넷셔널이라고 하죠. 인터넷셔널 때 인터는 뭐예요? 사이. 내셔는 뭐예요? 국가. 국가 사이를 인터넷셔널이라고 얘기하죠. 그와 맥락이 같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망과 망 사이를 말하는 우리가 인터넷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로 다른 시스템 접속하고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넷의 역할이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인트라넷이다. 인트라넷은 뭐예요? 바로 내부. 내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는 내부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인터넷이다. 그래서 많은 회사, 많은 기업,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도 인터넷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죠. 내부 시스템, 내부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감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인터넷이다. 그래서 이 인터넷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이 안 돼요. 바로 우리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렌은 근거리, 그리고 캔은 캠퍼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왠은 광대형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이 설명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영역과 이 구분하는 이 영역과 이 설명 부분을 서로 맵핑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OSI 세블레이어라고 나오죠. 이 국제표준기구가 정한 네트워크 통신 규격 표준하 모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장 넘어가 볼게요. 한 장 넘어가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상위계층에는 응용, 세션, 표현,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2번을 보고 외우죠. 우리 안타깝게도 이 구조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것까지 외워주셔야 되냐면 이 7계층에 해당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토콜이 뭔지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우리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OSI 세블레이어가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 바로 정보보안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안 나온다. 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에서 OSI 세블레이어는 반드시 나옵니다. 정정할게요. 반드시 나온다 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주 나온다 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OSI 세블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라고 했을 때 안기법들은 사실상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앞글자만 따서 외웠거든요. 여기 PDNTSPA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PDNTSPA라고 외웠어요. PDNTSPA라고 외웠고 여기서 이 P는 뭐예요? Physical,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T는 트랜스포트, S는 세션, 그리고 P는 프레젠테이션, A는 어플리케이션 이걸 반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는 이 계층 구조를 저는 PDNTSPA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각자 편한 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 각각의 계층별로 사용하고 있는 계층별 프로토콜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가장 어렵긴 해요. 프레젠테이션은 뭐예요? 우리 표현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표현할 때 어떤 걸 표현하냐? 여기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미지 파일 중에서 jpg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mpeg라는 것도 있고 smb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화면에 보이는 웹브라우저를 켰을 때 네이버에 접속을 했어요. 그럴 때 보이는 그 화면들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FTP, POP, SNP, 텔레르, HTTP, TFTP, SNMP, DNS, DHCP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안타깝겠지만 계층별 프로토콜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뒷부분에 가보면 트랜스포트 계층에 TCP, IP, UDP 이런 것들도 나오고 세션 계층에서는 뭐 SSH, TLS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하나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겠지만 안타깝지만 이거 달달달달달한 암기를 해주시고 본인만의 암기 방법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되 만약에 난 본인이 암기 방법이 없어 암기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PD&T SPA라고 외워주시고 그거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 계층별 프로토콜까지 같이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네트워크 주요 장비가 나와있어요. 허브하고 리피터 그리고 브릿지, 스위치, 라우터 등이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이것도 영역 여전히 그래서 허브하고 리피터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개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란 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프로토콜은 규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규약 A통신하고 A시스템하고 B시스템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약속된 규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던질 테니까 넌 이걸 던져줘. 이런 규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서로 간의 협의, 규약이 바로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토콜 기능이 바로 단편화, 재조립, 캡슐화, 연결, 제어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 제어 동기화, 다중화, 주소 지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류 제어 같아요. 전송 중에 잃어버린 데이터나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토콜의 역할 중에서 하나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류 제어만 알아두시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단편화, 재조립, 캡슐화, 연결 제어, 그 다음에 동기화, 다중화, 주소 지정까지 모두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TCPIP 프로토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앞서서 OSI 7 레이어를 봤어요. OSI 7 레이어를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PDNT 스파라고 외우라고 했죠? 이 PDNT 스파를 좀 뭉뚱그려서 쪼갠 게 바로 TCPIP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나눠볼 수 있겠네요. physical하고 데이터링크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네트워크 레이어를 인터넷 레이어로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그 다음에 세션, 프리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어플리케이션 의력에 통합해서 프로토콜을 정한 게 바로 TCPIP 프로토콜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고 우리 앞서서 관련된 프로토콜도 외웠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설명했던 영역, 이렇게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각각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 계층이 OSI 7 레이어에서 어떤 레이어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로 외우면 좀 힘들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 그림을 좀 활용해서 우리 학습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암기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는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장단컨대 OSI 7 레이어를 암기하시고 TCP IP 프로토콜까지 맵칭시킬 수 있는 데까지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낼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CP에 대한 설명과 UDP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단독으로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심도있게 한번 쭉 읽어봐 주시되 그렇지만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트워크 패킷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X.25라고 나와요. EO라고 하는 패킷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다수의 패킷으로 분리하여 송신하며 수신 측에서 다수의 패킷을 결합할 원래대로 복원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OSI 7 레이어하고 TCP IP 그 다음에 이렇게 맵핑시킬 수 있는 영역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이 영역은 이 영역은 이 두 개의 영역보다 중요도는 솔직히 말해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OSI 7 레이어하고 TCP IP까지만이라도 학습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패킷 스위칭이라든지 서킷 스위칭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심도있게 공부는 하시지 마시고 개념 정도로 이게 패킷 스위칭이 무엇인지 혹은 서킷 스위칭이 무엇인지까지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TCP IP하고 OSI 7 레이어 이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래 그렇다고 해서 이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이 안나온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우팅 알고리즘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나와 있는데 라우팅은 뭐예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송신해서 수신 측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통크게 라우팅이라고 해요.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의 데이터를 쏴주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라우팅 알고리즘은 거리기반 거리 벡터 알고리즘 그 다음에 링크 기반 링크 상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기반 거리 벡터는 뭐예요? 그 거리가 최단 경로를 찾는 게 바로 거리 벡터 알고리즘 링크는 뭐예요? 라우터하고 라우터 간의 모든 경로를 파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 정해둔 방식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바로 링크 상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라우팅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 프로토콜 종류는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분명 아니고요. 중요도 측면에서는 앞에 있는 TCP, IP, 그 다음에 OSI 7 레이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는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되 너무 많은 시간은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2번째 네트워크 기초 활용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